오늘은 제52회 가수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수상자들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계속해서 다음 문에 이어가겠습니다. 제2회 가수의 인생을 살고 있는 보석 녹차의 대표 가수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이 너무너무 넘쳐서 올 때마다 맛있는 걸 잘 사오는 가수 정형근씨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음악 갑시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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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감사합니다.